강서구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2일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교육에는 평소 기부천사로 알려진 인기가수 김장훈과 장애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재능기부 공연과 함께 장애를 극복한 인생 스토리를 공유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많은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